상하의 준비됐죠? 준비됐죠 알겠죠? 오늘 치마 한 개 뽑아보자 알겠죠? 여기서 나오네.. 이거네 이거 이거네 이야.. 세트 나오네 세트 와.. 이거 세트 나오면 대박이다 가즈아이 나이스야! 장갑 조금 없는 거 가즈아이 제발 치마! 치마! 치마 하나만 뽑자 치마 제발 하나만 이렇게 오래 걸린다는 거는 좋은 거.. 뭔 소린데? 이거네 세트인데 이거 조장한 거 아니야? 블루오린? 이거 원래 세트 이런 거 뜨는데 오류내가지고 조장난 거잖아 이거 일단은 60개까지 쭉쭉쭉 가겠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신발 이거 존나 비싼 거지? 이거 개좋은 거지 핑크신발 여자분들이 좋아하는 핑크신발 뭐지지 이거 1,000원 됐어! 존나 비싼 거 스타킹 여성 유전분들이 제일 좋아하는 스타킹 신발 이거 하는데 10만원 간다 얼마야 이거 5,000원 가즈아이 됐어! 존나 비싼 거 됐다 얼마야? 별풍선 5개 3,000,000원 10만원 아.. 10만원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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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싼 거다 비싼 거 좋은 거 아니야? 체크 무늬 이거 진짜 한 10만원 된다 인정? 30만원 30만원? 30만원? 지렸다 와.. 3,0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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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어!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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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존나 이 싹가아 하하하하 하하하하 정리 감사합니다 이거 얼마야? 이거 한 30만원 된다 이거 한 30만원 된다 이거 한 30만원 된다 옛날 그.. 우리 어머니 세대 아버지 세대에서 나이트 가면 볼 수 있었던 그런 나팔바질 미국에서 볼 수 있다는 거 이거 신세계입니다 30만원 책정갑니다 딸 딱 원 간다 간다 상자도 많고 시간도 많고 장갑신발도 많지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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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콧기랄 저희 나라 금메달 탈 때 항상 이 노래를 틀었습니다 이 노래를 틀 때마다 좋은 일이 생겼고 이 노래를 들을 때마다 행복한 일이 생겼습니다 감독홍님 별풍선 5개 감사합니다 형 이번엔 팔꿈치로 누러져 오 성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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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비됐어? 성하야 준비됐어? 서ğ양 남성 기본이 준비됐지 알겠지어? 우리 치마 한 개 뽑아보자 알겠지어? 양아야! 준비됐지? 가자! 준비됐지? 간다! 간다! 제발! 119 지수님 별풍선 5개 감사합니다. 형은 미션 로드 뛰어서 치마 사자. 한 번 더 기회 줄게. 파이팅 하자 우리 알겠지? 간다! 사과는 애플님 별풍선 5개 감사합니다. 박동수 사람은 3, 3번까지 기회 준다고 그랬어 그치? 3, 3번까지 가자. 파이팅! 간다! 1, 2, 3번씩 해달라고 하자 하이 누나는 위무인가가 뽑아졌어. 오! 형 발로 뽑으니까 신발 나오는거 같아 엉덩이로 뽑아야 치마나올거 같아. 코무새님 별풍선 5개 감사합니다. 앗! 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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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앙 진짜! 진짜! Statuev 아아! 적당히 하지! 이에엘 마지막 보여줄콩 치마 치마 치마! 와 와아아안 마폴라 wanted to kill 아하하하하 range 과제 airlines 과제 airlines 치마 세트! 치마 세트! 한 번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제발~~ 제발 좀.. 아무.. 으아아아아아아아아아!!! 이거 뭐야! 이거 ㅈㄴ 비싼 거다! 인정? 이거 뭐야? 이거 내가 봤을 때 한 5만 원 이상 5만 원 이상 간다 실화는? 이야아아아아아아아 이야아 지린다 강 나와 강 나와 멋있어 빨간 신발 없나? 코브라 한 개 떠주거나 치마 떠주거나 세트 한 개 떠줘야 돼 코브라 한 개만 떠주면 돼 코브라 코브라 한 23만 원 정도 하는 거 같으라고 제발 좀 떠라아아아아아아아아아 장갑이 ㅅㅂ 몇 개야 장갑이 장갑이 8개다! 개 ㅈ같은 새끼야 신발 6개 4개 이 ㅅㅂ야 DET 나 진짜 열받는 이유가 뭔지 알아? 똑같은 것만 계속 나와 어? 체크 남방 4개 졸무늬 남방 3개 하얀 반팔띠 5개 긴팔 하얀티 5개 엇! 신발 9개 이런 신발 분홍신발 6개 스타킹 5개 장갑 8개 이런 신발 해적성인거리님 별풍선 5개 감사합니다 너도 맨날 읽는 이만있잖아 이씨 이씨 나가 개X같은 새X야 기분좋아보인다 또 으아 으아 하하 제발 스무개 밖에 안나갔어요 아기고린다 올려줘 선치기님 별풍선 주께감사합니다 부정선 주께감사합니다 아이씨 아이씨 3 2 1 다다 치우아아아 하하하하 아아 와아악!! 제발 이거 뭐야아악!! 이건우 10만원 한다!! 이건우 이거 뭐야! 줄 순 말일걸 내가 기를 거르면 어떤 나를 쳐다봐 잘 붙지 말일걸 절대 되자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악!!! 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 이거 뭐야 이거 미스한거야 이건 비싼거야 아 이거지 이거지 이렇게야 상자감 날이가 산 나지 이야 패션 센스 많아 지렸다 이랬어 지렸고 깔끔하고 자 이제 슬슬 뜨기 시작합니다 자 이제 슬슬 뜨기 시작합니다 갑니다 난사 소브라 하하하하하하 상자감 공항 테이블만 된다 대이블만 된다 다 떴어 이제 시마만 뜨면 게임 끝이야 시마만 뜨면 게임 끝이야 시마만 뜨면 게임 끝이야 시마만 뜨면 게임 끝이야 3개 남았다 천천히 하면 돼 3개 천천히 3개 정도에서 티만 들면 돼 3개에서 치마 뜨면 돼 한개! 여기서 띄우면 레전드 오브 레전드 여기서 띄우면 레전드 오브 레전드 띄우면 레전드 오브 레전드 오브 레전드 띄우면 레전드 오브 레전드 오브 레전드 파이팅 포 갈꼬! 가자! 제발 형님 제발 아마 제발! 제발! 제발 아마 제발! 아 형님 제발요! 제발 아마 제발! 아 뭔데! 진짜! 그만해 성태보지님 별풍선 5개 감사합니다 해크 체크 이젠 치마 떠도 10손에 화뚱이님 별풍선 5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다운 다운